대체 어찌 된 일이냐? 그 전 벌떡 일어나셨을 뿐인데 조리 창맥한 납입으로 쓰러지셨사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일이 될 리 없지 않느냐? 독입니다 독을 드신 게입니다 뭐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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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철저히 재료를 관리하고 출입을 금할 뿐만 아니라 마마께서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사옵니다 중전은 이곳에서 무얼 하였는가? 조리를 하였나? 예 간을 보거나 재료를 맛보는 과정에서 응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, 전하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였는데 이런다고 말았습니다 독일 아니에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서두르게 이것은 산 사람의 맥이 아니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? 시골입니다 시골이라? 그 증상이 마치 시체와 같아 시골이라 합니다